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안녕~~~ 여보 잠시 타요 탄자 타요 yang 킁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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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타요 하이 갓 고고 하이 갓 젊은데 봐iente?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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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쟈 봐봐 내가 잡았다 엄청 있다 근데 놀려보니까 너무 배고프다 해상 그러면 어딨지? 고맙다 고맙다 날은 잘 먹으라고 pont 이거 드세요! 이거!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스마스마 해야지! 긁어 긁어 렛츠 으악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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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아! 모르겠지! 아아! 아아 Roosevelt! Oh no 아아! 에이! 어허 아 근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attempted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쉽게 잘한다 아쉽게 잘한다 밥 먹자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뿌렁뿌렁 아..왜 계속 배가 오는거지? 힌트 어? 근데 보람이 자꾸 어디가지? 한번 가보자 보람이한테 찾아보자 뭐하는거야? 철구철구 이거 주세요 예! 왜 먹는 게 맛있어? 어? 보람이가 어디 간거지? 보람아 어디있어? 너 애들 나 착화했잖아 나 여긴 모를걸 애들 오기 전에 얼른 먹어야겠다 보람 보람 예스 바빠 이팅 떡볶이 노 바빠 텔링 라이 노 바빠 오픈 여 마우 하 하 하 하하하 아 미야 같이 먹자 아 뭐야 너무 있었어 어쩐지 어디 갔다 오더라 하하하하 너무 배고파서 맛있는거 혼자 먹고 있었어 하하하하 엄청 맛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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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퀴즈카페하고 떡볶이 먹고 왔는데 어땠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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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난가 여러분들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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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suo 하하하 하로 하나 둘 셋 짜잔 오! 주먹춥사! 어머! 왜 사탕이 나왔지? 사탕 어머! 똑같이 사탕 나왔어요 둘 다 사탕 나왔어요 한번 먹어 보자 끅 으에에엑 뭐야? 뭐야 사탕 아니야? 이거 어머 이거 사탕이에요 근데 요거는 사탕이 아닌가 봐요 이게 립스틱이에요. 립스틱. 신기하다. 왜 이렇게 나오지 이거. 그러면 예쁘죠. 저도 이렇게 발로고 갈 거예요. 짜잔. 안내면 콜라. 다이 바이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친구들 느낌이 안 좋은데요 이거. 송편 아니야 송편? 잠깐만. 이거 혹시 느낌이 안 좋은데. 후바부바 아니에요? 달아요 엄청 달아요. 이거 후바부바는 후바부바. 후바부바가 뭐야. 껌 껌 껌.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껌이에요 껌. 이거 진짜. 고기야.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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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있는데 패키는 못 가겠다. 우아. 유아. 진입. 우아. 이번에는. 오라미가. 윌뻔. 왕. 여왕. 아몬드. 아이자. 왕. 얘가 이겼어 이번엔 자, 호남공주 골라주세요! 네! 어? 이거! 와, 알았어요 하나, 둘, 셋! 짜잔! 우와! 우와! 둘 다 새소운데? 색깔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어? 안 찢어지는데? 응? 안 찢어져요 뭐야? 이건 초콜릿이야! 코콜릿이야! 코콜릿이야! 코콜릿 아니야! 안돼! 안돼! 먹으면 안돼! 이거 진짜 초콜릿이야! 아니야, 아니야! 큰일라, 안돼! 먹으면 안돼! 으악! 으악! 우와! 대박! 어? 이걸리? 진짜 초콜릿이야? 섀도우가 아니라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진짜 대박이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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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립스틱이에요. 우와 예쁘다. 하트 립스틱이고 저는 공주 립스틱인가요? 한번 발라볼까요? 왕자님이 이 색깔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오 아이섀도하고 저는. 한번 발라볼게요. 왜 이뻐지? 색깔 이쁘게 나와요. 얼마나 이뻐지겠어요? 호랑이들 발라봐요. 저는 빨간색 발릴 거예요. 빨간색 좋다. 보람이들 발라보자. 좋은 거 골라야죠? 보람이들? 호랑이! 호랑이! 어떡하지 말라고? 안 발라세요 친구들. 색깔 안 나오는데? 어? 보람아! 우리 이렇게 먹으라. 이렇게 이렇게! 어? 친구들 자꾸 보람이가 진짜 먹는거에요. 좋아 좋아 좋아. 초콜렛스. 으악! 초콜렛이라고? 진짜? 뭐야 이게 초콜렛이라고? 어머! 친구들 이겨누게요! 와 진짜... 와 진짜... 진짜 신기하다! 진짜 립스틱같이! 초콜릿이에요! 와 맛있겠다! 응! 와 맛있겠다! 오! 더럽게 드시네? 안 보여준 것 같은데? 하하하하하하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죠? 하나, 둘, 셋! 셋! 우와! 셋! 우와! 세이커빵! 어? 이거다! 아까 나왔던 거다! 이거 다시 누가 넣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 이거 아까 먹었던 거 누가 또 갖다 놨어! 우와! 어머! 이거 이것도 완전히 만나라고 이거! 이거 지금 다 먹는 거! 친구들 이거 보세요! 이것도 먹는 거! 이것도 먹는 거! 지걸이 봐요 친구들! 아 나 진짜... 한번 해보세요! 예쁘겠다! 아... 이거 왕자님 좋아하실까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왕자님... 그렇게 하고 왕자님이랑 파티를 해달라고! indoors! 너무 진짜 예뻐! 아하하하... 메이크업 한번 해볼게요! 우와 대박! 그루! 아유 마이! 오! 오! 하하하하 저 진짜 까칠한 귀걸이에요! 아유 대박! 쪼아! 오! 진짜 귀걸이! 나 왜 이래? 어머! 혼란! 하리완! 완전히 오셨어요! 안 돼! 먹을 거 많이 줄게! 먹는 거! 얀 얀 얀! 저랑 팀이에요! 저와 파티에 갈 공주님은? 나! 나! 보라 공주! 하하하하 신전팀 줄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아침이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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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출발하겠습니다! 하하 출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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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하하하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뿌이뿌이